우리 오늘 어디가 우린 오늘 의왕시에 가볼거야 재밌겠지 얼른 가볼까 첫번째로 갈 곳은 의왕시 중앙도서원 어린이 책마루야 1층 어린이 책마루에는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아 이렇게 나만의 독서공간도 있고 자연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도서관도 있어 두번째는 꿈놀이 카페야 여기서는 다트도 던지고 탁구도 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 또 다락방을 올라가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게임도 할 수 있어 여기는 하우 모이터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 축구장 우왕시에서 가장 긴 미끄럼틀이 있어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집라인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야 네번째는 장난감 조성원이야 이렇게 많은 장난감들을 나이별로 대여할 수도 있고 자유놀이실에서 놀 수도 있어 재밌겠지 마지막은 고천 체육공원이야 넓은 잔디에서 놀 수도 있고 그 옆에 에너지파크에서는 전기도 만들어 볼 수 있어 오늘 하루 어땠어? 재밌었지? 오늘 하루 어땠어? 재밌었지?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또 놀러오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또 놀러오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또 놀러오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또 우려 애넛어? 재밌었어